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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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꾸물꾸물한 날씨 아이들도 뭔가 조짐을 느낀 듯 올해 나온 늙은 호박은 여섯 개 이웃들과 몇 개 나누고 나머진 맛있는 겨울 간식이 된다 아랫동네 홀로 사시는 할머니와 호박죽을 나누던 때가 생각난다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가 안쓰러워 호박죽을 만들면 꼭 한 그릇씩 떠들이곤 했는데 더 이상 그 집엔 아무도 살지 않는다 홀로 지내시는 할머니가 안쓰러워 그릇에 흘리물을 만들면 그릇에 흘리는 흘리물을 만들면 그릇에 흘리물을 만들면 양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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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를 볶아 양배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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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다지 소다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그릇 담아 잣을 띄우면 완성 한글자막 by 한효정 뒷마당의 아이들도 오랜만에 내리는 눈이 신기합니다 어릴 적 마냥 눈이 즐겁기만 한 나이는 지난지 오래지만 소복소복 내리는 눈을 보며 생각에 잠깁니다 이 또한 지나가고 말지도 모를 모든 것이 즐거운 어느 겨울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